내년 대구 간송미술관 개관을 앞두고 간송 문화재들을 시민들에게 미리 선보이는 문화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전시회에도 전문가 강연을 통해 시민들이 문화재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다채롭게 즐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규준 기자입니다. 간송 선생이 수집한 빛나는 우리 문화유산들이 간송다담이라는 제목의 행사로 다시 한번 대구를 찾았습니다. 훈민정음 해래본, 겸재의 풍경화, 추사 김정희의 글씨, 신윤복의 그림 등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의 20점입니다. 내년 하반기 대구 간송미술관 개관을 앞두고 지역민들에게 미리 간송 문화재들을 더 자세히 알리기 위한 행사입니다. 간송이란 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오면 이런 이런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볼 수 있겠구나라는 걸 설명드리는 종합적인 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시된 작품들은 진품과 다름없이 정밀하게 복제된 교회본이며 상감청자 등 일부 문화재는 근접 철행한 동영상으로 세밀한 부분까지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전시뿐 아니라 문화재 전문가들의 강연도 이어집니다. 저희 소장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강연을 준비를 했고, 보수와 관련된 수리보건과 관련된 강연을 전문가들 분께서 준비를 했습니다. 대구 미술관 인근에 들어서는 대구 간송미술관은 1년 뒤쯤 개관할 예정으로 건설 공사가 한창입니다. 1월 달에 기공식을 했고요. 내년 연말에는 대구 시민들과 같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간송 다담은 내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수송문 옆에 있는 윤선 갤러리에서 열리며 작품 관람과 강연 수강은 모두 무료로 진행됩니다. KBS 뉴스 광기진입니다. KBS 뉴스 광기진입니다.